국민의힘이 충청권 광역단체장에 대한 경선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은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동일 지역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에 따라 결국 탈락했고 장동혁 전 시당 위원장도 컷오프되면서 내부 반발을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후보 면접을 시작했는데 AI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전시장 최종 경선 후보로 이장우 정영기 전 의원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등 3명을 확정했습니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공천 신청을 냈지만 동일 선거구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라는 규정이 적용돼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겁니다. 경선 탈락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입장 발표를 유보했지만 앞서 공천 룰이 수정되지 않으면 특단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도 내비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전 대전시장 위원장도 세대교체 이미지를 구축해왔지만 박 전 시장과 함께 경선 탈락이란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면 전략 공천 논란이 일었던 충남지사 선거는 김동한 박찬호 전 의원과 3선의 김태흠 의원이 경선 대상에 포함됐고 김 의원이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승리하여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제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장은 최민호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성선제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 등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부터 5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절차에 들어갔는데 정당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대전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면접에 응했습니다. 한밭운동장 철거를 놓고 공천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천 결과가 주목됩니다. 세종원 이춘희 현 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배선호 전 시당 부위원장이, 충남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공천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충청권 단체장에 대한 경선 대상을 확정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